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분들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이 가려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하고 행동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물이 천대엽 씨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과 정일영 후보의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에 원고적 기각을 시킨 아주 장본인입니다. 그 여러분 취임사의 핵심적인 단어는 형평의 저울을 기울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 개소리인 겁니다. 형평의 저울을 기울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 그냥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 써놓은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시각을 피력하고 있는가 그 시각을 피력하는 내용에는 현재 한국의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전문이 전문의 여러분들 상세히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선거 결과를 만드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져간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로부터 여러분들 탈취당하는데 대법관들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만든 선거결과를 다 합법한 겁니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탈취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여러분들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보면서 눈에 거슬린 표현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당신은 당일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돼지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돼지개가 돼 가지고 네 취임사를 다 읽을 걸로 다 받아들일 걸 보지만 내 눈에는 네 취임사가 대부분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빈부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간변호사 사가지고 없는 제도 있는 걸로 만들고 있는 제도 없는 걸로 만들고 행량은 10년 때려야 될 것 같아요. 1년을 때리고 집행유예를 때리고 5년을 때려는 여러분들 무죄로 하고 그 여러분들 정간예우로 하는 것을 그냥 조희대 씨가 우회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이게 뭡니까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 실제로는 빈부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간예우 정간예우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형벌을 돈 주고 사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뭐가 이러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진료로 뿌리내게 한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명인데 법치주의 파괴의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6개월 안에 여러분들 마쳐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3년 이상을 끌고 여러분들 다 무죄로 내린 겁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계나 치우치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당위는 누구나 떠들 수 있는 겁니다. 개나 시나 소나 다 떠들 수 있는 겁니다. 법과 헌법과 여러분들 모두 법률에 따라서 내려야 된다. 누가 이걸 따르노 이야기죠 지금. 지금 대법관들 가운데 이걸 누가 따랐나 이야기입니다. 12명이 다 같은 놈들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썩어도 너무 썩어 가지고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4.15 총선이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여러분들 이 나이에 가장 심각하게 깨우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너무 썩었다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존해야 될 마지막 최후보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거를 가장 처절하게 느낀 겁니다. 사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정치 언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의 의자일을 감당해 나가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판사들이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여러분들 입신 출세 그다음 내 밥그릇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 좀비가 돼버린 거죠. 좀비가 돼가지고 나라의 공적 기능이 대부분 다 무너진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사기업이니까 공적 조직 가운데서 내가 참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밥값합니다. 이런 데를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조시대 대법관의 취임사를 소개한 것은 그 취임사에는 본인 신념도 여러분들 피력이 되지만 취임사에는 본인이 법관으로 재임하면서 현재 사법부가 여러분들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을 피력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좋고 아름다운 말로 다 많이 장식을 했지만 내 눈에는 정말 다들 그냥 말장난인 겁니다. 그냥 쇼쇼쇼쇼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조시대 대법원장이 외모가 사람이 요즘에 좀 만나기 힘든 기계가 있고 결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참 한국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허물어지는 데는 사법부의 여러분들 문제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 제가 말씀을 재판지원 문제를 해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재판은 다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 판사들이 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나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